안녕하세요. 꼭 들으셔야 되는데요. 오늘 강의도. 자 우리 어디로 들어가냐면 소유권으로 들어갑니다. 자 436페이지 보시면 소유권 의의가 나오죠. 소유권이란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이고요. 소유권에 의해서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분양권은 소유권의 객체된다 그러면 x죠. 왜냐하면 아파트 분양권은 물건이 아니라 뭐죠? 권리니까요. 그래서 물건이 객체가 된다는 말은 권리는 뭐가 될 수 없어요?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측에 부동산 소유권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바로 우리 어디로 갈 거냐면 439페이지에 주의 토지통행권으로 갑니다. 중요한데요. 이런 겁니다.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아니면 가능하다 하더라도 비용이 과다한 비용이 들어요. 이러면 우리가 보통 뭘 하느냐 하면 맹지라고 하죠. 갇힌 땅이라고 하고 따라서 이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남의 땅을 통행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주의 토지통행권이라고 합니다. 개념은 뭐죠? 말 그대로 주의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관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로 다니고 어떤 방법으로 다니냐 하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으로 또는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로 통행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손해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손해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의의고 뭐죠? 민법조문의 내용입니다. 여기다 이제 우리가 살을 붙이는 겁니다. 판례로. 일단 첫째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인정되는 권리가 주의 토지통행권인데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단 기준은 형식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무슨 말이냐면 형식사기에 도로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다닐 수가 없다면 이때는 주의 토지통행권이 뭐죠? 인정이 됐나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불가능해야 됩니다. 따라서 좀 더 편리하다. 좀 더 지름길이다. 이런 이유만으로는 주의 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가 없고요. 또 불가능해야 됩니다. 따라서 추후에라도 나중에라도 공로가 개설이 되면 기존에 주의 토지통행권은 뭐하게 되냐면 소멸되게 된다. 이런 얘기고 아무튼 가장 큰 특징은 뭐죠? 길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인정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방법과 장소에 대해서는 추상적이지만 규정이 있죠. 어디로 다닙니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로요. 그렇죠? 그런데 그 도로폭 범위에 대해서는 민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현재음,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판단한다는 말은 결국은 건축법과 같은 형식적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고요. 또 현재 토지 용도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말은 미래의 용도는 뭐하지 않겠다는 얘기냐면 고려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되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손해는 원칙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돼요. 다만 예외적으로 손해를 보상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는데요. 첫째 보상 없이 통행하여 온 자입니다. 그동안 보상 없이 통행하여 온 자에게는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고 근거는 뭐죠? 신의 성실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잘 다니고 왔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돈 달라고 한다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다. 따라서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고 다시 말하면 보상 없이 통행하여 온 자에게는 새삼스럽게 보상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의 분할이나 또는 일부 양도로 맹지가 된 경우입니다. 토지의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맹지가 된 경우에는 이때는 보상할 필요가 없는데요. 이걸 특별히 뭐라고 그러냐면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조심할 것은 이 분할 일부 양도리란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은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의미가 돼요. 도로가 있고요. 원래 한필지 땅이었어요. 그런데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땅인데 갑과 을이 땅을 이렇게 분할하면 갑은 을의 땅이 맹지가 됨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요. 따라서 을은 갑의 땅을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다닐 수가 있고 이때는 을이 갑에게 뭐 할 필요 없어요? 보상할 필요가 없다. 이게 분할의 양도고 일부 양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가 있고 이것이 한필지 토지였는데 갑이 이렇게 잘라서 을에게 뭐죠? 양도를 하면 갑은 을의 땅이 맹지가 됨을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예견할 수가 있습니까? 을은 갑의 땅을 다니니 다닐 수가 있고 이때 갑은 을에게 보상을 해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주의하실 것은 누구한테만요?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돼요. 따라서 만약에 갑이 이 땅을 병에게 양도했다면 병은 을에게 보상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되는 거니까요. 만약 을이 이 땅을 병에게 양도했다면 갑은 병에게 보상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게 시험에 출제하는 높은 이유는 의외로 흔해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교회 지역 지방의 지적도를 발급받아 보시면 땅이 구행만 되어 있고 길이 없는 땅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다 뭐가 있어요? 길이 있거든요. 그러한 길들의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 뭐예요? 주의 토지 통행권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평화롭게 잘 살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땅 소유자 간에 뭐가 심해요? 분쟁이 심하기 때문에 TV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본 TV 내용은 이런 거더라고요. 아파트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파트가.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 진입료가 있는데 여기 남의 땅이에요. 그러면 이 아파트는 뭐죠? 맹지잖아요. 그런데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 도로가 다른 사람 땅인데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땅이 맹지더라도 아파트 주민들은 뭐 할 수 있어요? 통행할 수 있고 땅주는 못 다니게 뭐 할 수 없어요?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동의하시죠? 그런데 이 범위가 뭐냐 하면 현재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해서 최소한의 범위만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땅 주인이 못 다니게 막을 수는 없지만 통행이 가능한 범위에서 최소한 도로 뭐 할 수 있어요? 막아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불러댄 게 이 땅 주인이 차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뭐 할 수 있어요? 다닐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을 차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굉장히 뭐죠? 불편하고 미치겠다. 그래가지고 TV 볼로 대고 그러더란 말이죠. 법적으로 이 차를 뭐 할 방법은 없어요? 치울 방법은 없다. 왜요? 통행이 가능하다면 뭐죠? 막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 이거는 맹지인 경우에 최소한 범위 내에서 뭐하는 인정되는 권리고 따라서 안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하다 하더라도 뭐죠? 할 말이 없을 수가 있으니까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이런 거 치간에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뭐 이 차 치울 방법도 없고요.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뭐죠? 아파트 주민들이 폐쇄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을 뭐죠? 사든지 근데 뭐 살 때 또 어떻게 비싼 가격을 부르고 그러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죠. 아무튼 이 정도는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40회에 주시면 5번에 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소유권에 취득해서 뭐가 나오냐면 취득시효가 나오고 있죠. 중요한데 일단 이 소유권에 취득은 취득시효는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가 있는데 우리 주택관리단 시험의 문제에 나온다 하더라도 어렵게 내지는 않아요. 일단 좀 생각을 해보죠.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점유 취득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점유 취득시효는 일단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20년 지나면 취득시효하게 되는데 특징은 뭐냐면 20년이 되는 순간 바로 소유권을 갖는 것은 아니고 20년이 지난 후에 등길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뭐하게 되냐면 취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점유 취득시효에 위한 이 점유는 자주점이고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여야 합니다. 선이고 무과실은 요구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엊그제 했던 걸 생각해 보시면 자주점유이기 이외에서는 뭐가 필요하죠? 객관적 외형적 원인이 뭐죠?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남에 당겨질 뻔히 알면서 뭉개가 있다면 자주가 아니라 뭐죠? 타주이기 때문에 뭐하지 못해요? 취득시효하지 못하고요. 매매계약 등으로 점유했다면 그 사람이 뭐예요? 자주점유이니까 몇 년 지나면요? 20년 지나면 취득시효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의미 생기는 거죠. 그러면 매매계약을 통해서 점유해야 자주점이고 취득시효한다면 뭔 소리냐? 매매계약을 통해서 점유했다면 뭐하면 그만해요?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 받으면 그만이지 왜 20년 지나야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논점인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 엊그제 했던 것처럼 매매계약을 통해서 점유한 매수인은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그 등기총우권이 채권적 총구권이라 하더라도 뭐에 걸리지 않아요? 소멸시 걸리지 않아요. 따라서 20년이든 30년이든 지나더라도 매매를 원인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러면 뭘 갖게 되는 거예요?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점유취득시효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돈 주고 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요. 증인도 없고 증인도 없고 계약서도 없고 이렇게 입증하기 곤란할 때 인정되는 제도가 뭐예요? 점유취득시효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땅을 뭉갠다를 소유권을 갖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 토지를 점유할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긴 한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입증하기 어려울 때 그것을 구제하게 한 제도가 뭐라고요? 점유취득시효다. 다시 말하면 매매계약서가 있으면 매매를 원인으로 뭐 받으면 돼요? 이전 등기받으면 되는 거고 매매계약서도 없고 증인도 없고 입증하기 곤란할 때 그때 인정되는 제도가 뭐죠? 점유취득시효입니다. 점유취득시효란 왜 인정되는 제도냐면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이걸 머릿속에 가져가는 거죠. 자 그럼 우측에 보시면 441페이지에 2번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과 재산권인데 여기 할 수 있는 권리를 기억할 건 아니고요. 2번 시효로 취득할 수 없는 권리를 기억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당권이죠. 왜냐하면 취득시효하려면 타인의 부동산을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점유를 해야 되는데 저당권자는 스스로 그 부동산을 뭐 하지 못해요? 점유하지 못함으로 뭐 할 수 없어요? 취득시효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시효에서 점유 취득시효에서 1번 취득시효에 대상해가지고 전반부에 나와있는 내용은 뭐냐면 한필지 토지 필요가 없다. 한필지 토지가 아니어도 토지의 일부라 하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취득시효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4번째 줄 한편 자기 소유 물건이라 하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취득시효할 수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입증곤란을 뭐 하는 제도요? 구제하게 하는 제도죠. 누가 자꾸 시비를 거는데 내께 맞는데 내가 소유라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뭐예요? 곤란하다면 뭘 주장해도 상관이 없어요? 취득시효를 주장해도 상관이 없다. 따라서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취득시효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도로 공원해가지고 구교재산을 원칙적으로 뭐 할 수 없냐면 취득시효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구교재산 중에서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일반 재산에 대해서만 취득시효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반 재산을 잡종재산이라고 했는데요. 구교재산법을 개정해가지고 일반 재산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다시 말하면 구교재산은 원칙적으로 취득시효할 수 없고 일반 재산만 뭐 할 수 있죠? 취득시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하게 뭐해야 돼요? 점유를 해야 되는데 2번 몇 년간 점유해야 되냐면 20년간 점유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죠. 자 20년이 돼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바로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등기래야 비로소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가져요. 그러면 20년이 됐을 때는 뭘 갖게 되냐면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등기청구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등기해야 비로소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는다는 말은 이 사람이 등기청구권은 뭐이겠어요?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점이죠. 따라서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원칙적으로 뭐에 걸려야 돼요? 소멸시효에 걸려야 합니다. 다만 우리 판례는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한 뭐에 걸리지 않냐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고요. 또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등기청구권의 상대방은 특정된 사람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제권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죠? 상대권이잖아요. 그러면 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누구냐? 누구냐면 치득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득시효에 가장 논점이 되는 것은 뭐냐면 누구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냐는 문제고 결국은 누구한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치득시효가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뭐 할 수 있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생각해 보자고요. 등기는 갑 앞에 되어 있고요. 점유는 의리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20년이 되면 의리 등기해야 소유권을 갖고 의리 갖게 되는 것은 등기 청구권이고 누구한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냐면 20년이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뭐 할 수 있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17년 됐을 때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죠? 병이니까 병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21년 됐을 때 병에서 정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정에게는 뭐 하지 못해요? 등기를 청구하지 못하는 거다. 이해되시죠? 그죠? 누구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요?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 표정이 왜 그래? 자 한번 보세요. 의리 갑에게 1억 원을 불려줬어요.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죠. 누구한테만 돈 달라고 해야 돼요? 갑한테 엉뚱한 병한테 돈 달라고 뭐 한다고요? 뒤지게 맞아요. 그죠?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눈점이에요. 웃을 일이 아니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이 등기 청구권이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라는 말은 결국 뭐냐 하면 자 보세요. 오늘 밤 자정이 20년이 되는 시점이에요. 오늘 밤 자정이 지금 현재 10시 20분이 현재 저에게는 아직 뭐가 없어요? 등기 청구권이 없죠? 채권이 없죠? 그죠? 그러면 저의 채권은 언제 생기는 거예요? 오늘 밤 자정이 되는 순간 저에게 뭐가 생겨요? 채권이 생기니까 그 상대방 채무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완성될 당시 소유자가 뭐죠? 상대방 채무자라는 얘기인 거죠. 따라서 20년이 되기 전에 소유자가 100번 받기든 10번 받기든 1000번 받기든 신경 쓸 바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밤 자정이 되는 순간 등기부등본 떼보고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거니까요. 이해되시죠? 그죠? 따라서 그 사람한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 그 외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뭐 할 수 없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점인 거죠. 자 그럼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교재에 뭐가 나와 있냐면 점유계식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임의로 선택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왜 그러냐면 이 점유계식 기산점을 의리 임의로 선택할 수가 있으면 얘를 뭐로 바꿔버릴 수 있어요?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로 바꿔버릴 수 있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때가 아니라 1년 뒤였던 것 같은데 1년 늦출 수가 있으면 얘를 뭐로 바꿔버려요?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라고 바꿔버릴 수가 있습니까? 을은 원칙적으로 점유계식 기산점은 임의로 보호할 수 없어요?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규정복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번 20년간 점유 해가지고 밑에로 하나 둘 세 번째 우측 두 번째 줄 우측 보다 보게 점유계식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점유가 시작된 때로부터 기산하여 하고 시여 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선택하지 못한다. 시여기간 만료 후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법적주의가 시여 취득자에 의하여 뭐가 돼요? 좌우되기 때문이라는 말은 을이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가 있다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 사람을 뭐로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로 만들어볼 수 있으니까 안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예외도 할 수 있겠죠. 예외 예외적으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요? 정이 없는 경우에요. 다시 말하면 등기 명의인의 변동이 없다면 그때는 을이 어느 시점을 선택하든지 뭐가요? 상관이 없으니까 그때는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취득시어는요. 결국은 이게 키에요. 왜 임의로 선택할 수 없는지 왜 등기 명의인의 변동이 없으면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건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면 아무리 판례가 어렵다 하더라도 그 판례 모든 시작과 끝이 여기에 담겨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면 됩니다. 끝이에요. 그 다음에 4번 등기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주의하실 것은 점유취득시어는 원시취득입니다. 따라서 보존등기를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이전등기를 하고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2번 취득시어의 효과에 가지 1번 원시취득이다.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우측 2번 등기청구의 상대방 누구한테 청구합니까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 먼저 청구한다. 3번 소급표가 있습니다. 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그 시점은 언제냐면 점유 개시시로 모하게 돼요. 소급하게 된다. 그 다음에 3번 취득시어에 대해서도 소멸시어와 마찬가지로 중단 정지제도가 인정이 되고요. 4번 취득이 포기도 소멸시어의 포기하고 똑같아요. 완성되기 전에는 포기할 수 없지만 완성된 후에는 뭐 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가 있다.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아요? 등기부 취득시어. 그럼 다 했어요. 그죠? 유즘도만 확실하게 뭐죠? 4코스로 만들면 됩니다. 깊이 깊게 되지는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취득시어가 뭐냐면 등기부 취득시어입니다. 등기부 취득시어는 점유도 하고 있고 등기도 하고 있는 사람은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등기부 취득시어입니다. 등기부 취득시어기한 점유는 자주이고 평온하고 공연해야 된다는 점은 마찬가지인데 점유 취득시어와 다른 점은 등기부 취득시어기한 점유는 뭐해야 되냐면 선의이고 무 과실 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겨야 돼요. 의문이 자 보세요. 등기부 취득시어 하려면 자주 점유가 되잖아요. 그런데 자주 점유가 되려면 매매와 같은 객관적 외형적 원인이 필요하죠. 그러면 매매 계약을 통해서 자기 앞으로 뭘 했어요? 등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은 바로 소유권을 가져야지. 왜? 10년 지나야 소유권을 갖느냐. 그렇죠?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받으면 언제 소유권을 갖는 거예요? 등기한 때 소유권을 갖는 거잖아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 이 사람은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를 했더라도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소유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을까요? 이 등기가 무효인 경우죠. 따라서 무효인 등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 앞으로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는 사람은 몇 년 지나면요? 10년 지나면 뭘 갖는다는 얘기예요? 소유권을 갖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많은 예가 있는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볼까요?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고 점유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매매 계약이 예를 들어서 불공정한 법률 행위여서 무효예요. 또 을이 병한테 팔고 병한테 이전 등기 있어서 병은 등기도 하고 있고 점유도 하고 있고요. 이 병은 이 매매가 불공정한 법률 무효라는 점에 대해서 선의고 무과실 이때 병이 소유권을 가져요 못 가져요? 못 갖죠? 왜요? 절대 좋은 부여가 원칙이잖아요. 제3자는 뭘 하더라도 선이라도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동의하시죠? 이 사람은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어요. 다만 몇 년 지나면요? 10년 지나면 그때는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이게 뭐라고요? 등기부 취득시오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습니다.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사람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합니다. 우리 민법은 절대적 무효가 원칙입니다. 제3자는 선이라도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합니다. 다만 몇 년 버티면요? 10년 버티면 그때는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이게 뭐라고요? 등기부 취득시오다. 이 개념만 이해하시면 게임은 끝이에요. 그러면 다 했어요. 첫째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되는데 10년 내내 선이고 무과실이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점유 점유 개시 시에만 뭐이면 돼요? 선이고 무과실이 돼요. 다시 말하면 병이 을로부터 인도를 받아서 점유를 취득할 때만 뭐이면 안 돼요? 선이고 무과실이면 되고요. 등기에 대해서 선이 무과실이 되냐? 그럴 필요는 없다. 점유를 개시할 때만 뭐이면 돼요? 선이고 무과실이면 돼요. 그 다음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를 말합니다. 왜 무효인지 이유는 묻지 않아요. 반사회적에서 무효든 불공정에서 무효든 아니면 서류가 위조가 돼서 무효든 그런 건 따지지 않는데 다만 제외되는 게 있다. 안 되는 게 있다. 후 보존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엊그저께 선보존등기는 유효하고 후보존등기는 무효다. 이걸 하고 갔잖아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선보존등기는 유효하고 후보존등기는 무효인데 후보존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뭐하지 못합니까? 등기부 취득시 하지 못한다.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점유도 등기도 10년 이하 되는데 우리 판례는 등기 기간의 승계를 긍정하고 있다. 이게 끝이에요. 이런 겁니다. 만약에 병이 10년 돼가지고 정한테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정은 이미 병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으니까 당연히 정은 선악불로만 하고 뭘 갖겠어요? 소유권을 갖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10년이 안 돼서 7년 만에 정에게 팔아먹었을 때는 우리 판례는 얘가 10년 등기하고 점유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3년만 점유하고 등기하면 된다. 다시 말하면 꼭 자기 이름으로 10년 등기에 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암명의자와 합산해서 몇 년만 되면 돼요? 10년만 되면 된다. 다시 말하면 등기 등기 이완의 승계를 긍정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오시면 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가 나오는데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동산 소유권에 관한 취득시효는 원칙이 먼저 10년이다. 다만 선이고 무과실은 몇 년이죠? 5년이다. 기억해 두시고 신번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도 취득시효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전 습득 발견 넘겨보시면 유시물 습득 매장물 발견은 이게 할까 말까 고민되는데 이거는요 독자주로 문제가 되기보다는 그냥 용어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물건을요 주인이 있는 유주물 하고 주인이 없는 무주물로 나뉘자고요. 만약에 주인이 없는 무주물이 부동산이면 이거는 국가 소유가 됩니다. 만약에 주인이 없는 물건이 동산이면 먼저 잡는 사람이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뭐죠? 무주물 선점이라고 한다. 그래서 무주물 선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뭐에 하나입니까? 동산 하나고 부동산은 누구 거가 되죠? 국가 거가 된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주물은 다시 둘로 나뉘어요. 유실물과 매장물로 나뉘고요.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발견이 용이한 상태 쉬운 상태에 있는 유주물을 우리가 유실물이라고 하고요. 발견이 곤란한 상태 곤란한 상태에 있는 유주물을 우리가 매장물이라고 합니다. 매장물은 땅 속에 있다는 의미로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발견이 곤란한 상태라면 그 물건이 있는 곳이 땅 속이든 바다 속이든 건물 속이든 타버가 매장물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반지를 개수대 위에다가 올려놓고 깜빡 잊어버렸어요. 개수대에 있는 반지는 발견이 용이한 상태에 있으니까 뭐가 돼요? 유실물인 것이고 근데 그 반지가 물에 쓸려 날아가서 하수도에 처박혀 있다면 그것은 발견이 곤란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뭐가 돼요? 매장물이 되고요. 둘 다 뭐요? 유주물 주인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유실물은 6개월간 공고라고요. 매장물은 1년간 공고라고 그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때는 뭐하게 됩니까? 소유권을 습득자나 발견자가 취득하게 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작년에 비트코인 사태 벌어지면서 또 까먹었네. 무슨 또 어떤 기업이 무슨 러시아 시대에 무슨 금계를 싣고 있는 배를 발견했니 어느니 그죠? 아 그 미친 새끼들. 근데 그게 올해 작년만 그런 게 아니라 한 2000 2000년 정도 2001년 그때는 신동화라는 건설회사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건설회사가 러시아 시대에 그 배를 발견해가지고 어쩌저쩌해가지고 그 신동화가 그때 주식값이 막 500원 600원 할 때였거든요. 막 계속해서 상한가 쳐가지고 제가 그때 60만원으로 취를 샀다가 완전히 뭐죠? 그냥 날린 적이 있는데 아니 그게 20년 가까이 흘러가지고 또 그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 그죠?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 주장을 다 받아들이잖아 맞아요. 그러면 재정시의 때 그 금괴 실구했던 러시아 군함이 침몰했고 지들이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 물속에 있는 그 재정시대 러시아 시대 금괴는 무주물이에요 유주물이에요. 유주물입니다. 왜 그러냐면 소유권은 소멸시 올리지 않는 권리에요. 그죠? 소멸시는 뭐에만 걸려요? 채권과 용인물권 소유권은 소멸시 올리지 않기 때문에 100년 지나든 200년 지나든 300년 지나든 소유권이 뭐 되질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에게 계속 뭐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그럼 뭐예요? 유주물이고 그래서 만약에 발견했어요? 땅 속에 물 속에 있으니까 뭐예요? 매장 부린 거예요. 이게 그죠? 그죠? 물 속에 있든 바다 속에 있든 땅 속에 있든 발견이 곤란하면 뭐라고요? 매장물. 그럼 그놈이 들어가서 그것을 캐냈어요. 캐내가지고 소유권을 가지려면 아이씨 이런 바보. 제가 이거를 1년입니다. 그죠? 1년간 공고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아요.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가는데 개코나부터 1년이에요. 그죠? 꺼내자마자 바로 어디서 오겠어요? 러시아 대세관에서 오겠죠. 와가지고 뭐죠? 달라고 그러면 줘야 돼요. 왜요? 소유권은 뭐에 걸리지 않아요? 소유권이 아니고. 또 매장물이라는 이유로 소유권을 갈텐데 그거 뭐 안줄 방법도 없는거죠. 그죠? 아무튼 웬세계사기꾼같은 내 돈 60만원 뺏어먹더니 또 이번에 당한 사람 많겠죠. 그죠? 아는거하고 행동하는거 다른거에요. 원래 저희 선배가 있었는데 그때 선배가 있는데 선배가 와가지고 막 그러는거에요. 아이고 막 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살라고 했는데 그때는 계속 상한가를 치니까 살 기회도 없더라구요. 그래가지고 그냥 간신간신 샀어요. 사가지고 한 이틀 오르더라구요. 그다음부터는 그냥 처박기 시작하더라구요. 그 다음에 447페이지부터 뭐가 나오죠? 첨부해가지고 넘겨보시면 448페이지 부합이 나옵니다. 요 부합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야되요. 아는거하고 행동하는거 다르죠. 그죠? 그래서 원래 그 보면은 그거 아세요? 그 보이스피싱 판사들도 당해요? 최근에 뭐 법원의 부장판사가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최근에 검사들도 보이스피싱을 당해요? 무기 판사가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이스피싱도 보면 그러니까 자꾸 그거잖아요. 내용이 뭐냐면 은근히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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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안걸린다는 내용은 뭐예요? 니가 어벙하니까 당한다 이런 식인 거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솔직히 재벌 회장이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살면 부자된다? 노숙자 이런 사람들한테 열심히 사시라고 이런 얘기 저는 되게 싫어요. 왜냐하면 지들이 열심히 살아? 그렇잖아요. 삼성그룹 이재룡이 회사에 일주일에 몇 번이나 출근하겠어요. 지들은 열심히 안 살면서도 부자면서 그러니까 걔네들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냐면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가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뭐죠? 가난하다 이런 논리거든요. 걔네들은 뭘 모르는 거예요? 우리 사회구조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걸 걔네들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해라 이거는 저는 굉장히 듣기 싫은 얘기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뭐예요?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사회니까 이게 힘든 거잖아요. 그런 것도 싫고 또 뭐 뭐가 되게 나왔어요? 아무튼 아무튼 그렇습니다. 보이스피싱도 네가 주의를 기울이면 당한 당한다. 개코나 부장판사도 당하네 세상에. 아니 그러니까 부장판사가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다면 이게 뭐가 결련난 거예요? 이거는 주의를 기울인다 그래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 통계 안 나오지만 전에 통계 갔다 보니까 하루에 10억 가까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보이스피싱 때문에 매일 한 10억 가까이가 털리고 있더라고요. 매일 매일 그런데 그걸 어떻게 구조적으로 고칠 생각을 안 해. 다시 말해 이제는 그거는 당하는 분이 못나거나 당하는 분이 주심을 안 해서 당하는 게 아니라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매일매일 보도가 안 될 뿐이지 10억 시 보이스피싱으로 털리고 있는 사유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보가 나서도 뭔가 구조적인 것을 다루는 해야지. 맨날 주의하시고 이런 멘트는 뭐 이러고 마음에 안 들어. 자 부합이란 말입니다. 부합이라는 말은 결합 달라붙었다는 얘기예요. 달라붙어 가지고요 분리하는 게 전에 한번 간단했던 것 같아요. 불가능해요. 아니면 가능하지만 과다한 비용이 들어요. 그러면 달라붙은 물건의 소유자를 정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냐면 부합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결국은 독자주로 문제되기보다는 다른 것과 결합돼서 반드시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첫째 부동산과 동산이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으면 그때는 부동산 소유자가 달라붙은 물건의 소유권을 갖는다. 조심할 것은 가치는 고려하지 않아요. 두 개 더 비싸다. 이런 건 고려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동산과 동산이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두 물건 중에서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달라붙은 물건의 소유권을 갖고요. 다만 어떤 것이 주된 것이고 종된 것인지 주종을 구별할 수가 없을 때는 가액의 비율로 공유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어떻게 내냐면 원칙과 예외를 뒤바꿔서 내요. 동산끼리 부합한 경우에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공유한다. 원칙이 뭐죠? 주된 물건의 수유자입니다.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공유하는 것은 주된 것과 종된 것을 구별할 수 없는 예외적인 거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입니다. 부동산과 부동산이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경우인데 수업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축입니다. 중축. 원칙적으로 부합합니다. 다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그때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런 얘기입니다. 1층 건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갑의 소유고 을이 갑의 소유 건물에 살고 있는데 임차인 이에요. 그런데 을이 갑으로부터 동의를 얻어가지고요. 자신의 비용으로 2층으로 중축을 했어요. 그러면 2층은 누구 거냐 원칙적으로 부합한다는 말은 을이 돈 들여서 중축했더라도 누구 거에요? 갑 거다 이런 얘기. 그런데 만약에 중축된 부분이 뭐가 있어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있으면 그때는 뭐하자는 부합하지 않으니까 중축한 누구 거가 돼요? 을 거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독립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출구의 독립을 중요시해요. 그래서 만약에 2층을 가기 위해서 1층을 통해서 지나가면 이건 뭐예요? 부합된 거예요. 독립성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밖으로 출구가 뚫려 있고요. 2층만의 독립된 출구가 있다면 이건 뭐예요? 독립성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뭐하자나요? 부합하지 않고요. 일단 기억해드리고 자세한 것은 우리가 임대치할 때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토지와 수목이죠. 남의 땅에다가 나무를 심으면 원칙적으로 부합을 합니다. 다만 권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예요. 을이 나무를 심었어요. 이 나무는 원칙에 따라서 뭐예요? 부합한다는 말은 을이 심었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인 누구가 돼 갑의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을에게 뭐가 있냐면 권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상권이다. 임차권이다. 남의 땅에다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뭐가 있어요? 권원이 있다면 그때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가 돼 을 거가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시험이 제일 많이 나오죠. 토지와 농작물이죠. 부합하지 않습니다. 우리 판례는 아주 확고합니다. 남의 땅에다가 어떤 형태로 농작물을 심었다 하더라도 모아전에 부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단으로 심은 농작물도 땅 주인 거가 아니라 누구가 돼 경작자 거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고 잊지 마시고 이 정도는 꼭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449편이 오시면 3번 호나가 나와요. 호나라는 말은 섞였다는 거죠. 호나는 동산에 관한 부합규정 그대로 준용을 합니다. 그래서 물건끼리 섞여가지고 분리할 수 없으면 원칙적으로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수중을 구별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죠?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공유하고요. 그 다음에 4번에서 뭐가 나오죠? 가공이 나오죠. 가공은 말 그대로 뭐죠? 가공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원칙적으로 재료 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져요. 다만 가공을 통하여 가액의 증가가 현저히 많으면 그때는 누구가 돼요? 가공자 거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공동소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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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